How are you? 휘지입니다 자자자 현재 유튜브 전체를 그냥 씹어먹고 있는 고게임 어몽어스 찾아왔습니다 자 요게임 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안 해보려다가 영상 보니까 또 재밌어 보이더라고 오늘은 저의 아이큐 156 마이너스 100 어림없는 소리 이미 고여버릴 대로 고여버린 이 어몽어스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음... 저는 크루원이네요 하핳 어 오 뭐야 이거 일단 뭐 간단하게 튜토리얼이나 영상을 봐가지고 대충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미션을 클리어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동선을 그리고 또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이게 원자로랑 저는 전기실로 갑니다 오 자 이때 이제 토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합니다 잠깐만 연두라고? 왜 연두야? 보라가 항해술에서 벤트타 아 지금 보라 연두랑 맞붙었네 뭔가 얘가 좀 확신에 찬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초록색 도망가다 딱 걸렸잖아 벤트타는 거 오케이 자 요거는 과연 연두 임포스터 아 야 이거 이러면 보라다 이거 보라다 이거 보라야 일단은 보라 자 바로 처형 들어갑니다 히히히 오늘 처음인데도 보라인 거는 알겠네 히히히 이렇게 둘이 1대1 배틀 막 보라에서 밝혀졌는데 아닌 게 나오면은 무조건 보라지 더군가는 임포스터였습니다 와우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뭐야 왜 이래 이거 설마 나의 아이큐 진짜 156이었던가 야 나 어떻게 해 오늘 처음인데도 임포스터는 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죠? 나 동선을 어떻게 했다고 할까? 나 못하겠어요 이거 나 거짓말 잘 못하겠어 야 이거 시작부터 너무 걸렸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민트는 핑크 숫자 맞추는 미션 나는 모르겠다 아 나 일단은 여기서 뉴비인 척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킵할게요 저는 민트 핑크 순서로 민트 민트색이라 핑크 오케이 저는 일단은 완전 뉴비라 약간 그 범인선상에서 제외야 죽이지 마세요 진짜 일단은 저는 일단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순수한 뉴비인척으로 고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초민핑 오케이 오케이 저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거든요 야 이거 할만하다 오케이 야 여기서 진짜 뉴비인척 계속 해보자 뭐야 왜 바로 시작한 거예요? 그러면 일단은 이때는 대세를 따라하는 게 맞아 저는 잘 모르니까 일단 대세에 따를게요 알아서 죽어가는구만 하하하하 후우 잘 가고 왜요? 아 왜 노랑 벤트밤? 응? 저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오케이 지들이 알아서 망해주는구만 가만히 앉아서 승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일단 몰고 보네 저분은 처음하는 저도 빨강 못하는 건데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직 바로 죽여야 돼 바로 죽여 임포스터 두 명 아무것도 안하고 무고한 시민들만 죽이시는데 안 돼! 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너무 감성 추리 아닙니까? 최소인데 너무들 하시네 진짜 아 개 억지예요 이거 추리가 아니잖아 이거는 자 이번에는 역으로 고수인 척한다 자 크루원 자 저의 미션 무기고 쪽이네요 자 초록색 아 저게 오히려 뉴비라고 하는 게 더 티가 나는구나 딱 무기고 이게 동선을 기억을 해놔야 되더만 보니까 어? 무기고에서 세 명 있으셨던 분 맞아 우리 좀 추리 좀 해봅시다 주핑초 전기실 주핑초 전기실 오케이 일단 한턴 봅시다 어 이제 좀 게임하는 것 같네 제가 이번에 여기 보니까 CCTV 하나 있더만 그거 한번 볼게요 자 CCTV 야 이쁘 재미네 이거 누가 돌아보고 돌아다니는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 저 뉴비 약간 수상해 나는 임포스터 나와 빨리 내가 잡아줄라니 아 아직 보고했던 갈색 임포스터였어 야 큰일 났다 이번에 또 임포스터네 자 그러면 임포스터 활동 해봅시다 우선은 어이 씨 쟤 죽이려고 했는데 자 안 만나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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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쫄린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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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너무 힘들잖아 워 핵? 뭔 핵? 투표 핵? 투표 핵? 자자자자자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자마자 핵 만난 거 같거든요 저 오늘 투표 시간을 막 줄일 수 있는 그런 핵을 만난 거 같아요 지금 레알 임포스터 찾히네 하 근데 누군지 몰라 핵 쓰는 게 와 제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핵쟁이로 몰려가지고 죽어버렸는데 어 일단은 저기 됐다 봐봐요 이게 투표가 12초 10초 이거 봐 원래 이게 160초 막 이러지 않나요? 핵 쓰면은 그냥 시간초가 막 줄어들어요 현실 인포 찾자 핵쟁이 찾는다 추리 들어간다 하하하하 끝하지 않게 게임 시작 전부터 이거 리얼 어몽어스를 하게 됐네요 지금 의심되는 게 얘기 들어보니까 전전판부터 있었다더만 나는 절대 아님 이거 이거 현실 어몽어스 뭐냐 이거 일단 한판 하자 빨리 빨리 하자 나 이거 유튜브 각이란 말이야 하하하하 뜻하지 않게 개꿀잼판 걸렸네요 여러분 자 인포트와 더불어 핵쟁이 찾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자 모든 사람을 의심하세요 일단은 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핵까지 찾아야 돼가지고 너무 빡센데 게임 부엉이 부엉이 하이 어 뭐야 뭐야 우와 야 둘이 인포스트였어 허어 너무 억울하네 진짜 이거 너무 억울하네 대박 투표시간 10초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와 투표시간 조작하는 핵이네 이거 핑크랑 주황색 인포 맞는데 문제는 핵쟁이가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지 와 근데 결국에는 핵은 못 찾았거든요 이거 저희가 또 지기는 했는데 오늘 인포스터 첫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시작하자마자 다사다난 했어요 방금 그게 뭐 버그였는지 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요거 버그인지 핵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다음번엔 완벽한 추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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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